하하하하하하하 alimentation 으흐흐흐흐흐흠 이야.. 오늘 상승에 노는거라 웬일이고 진짜 안녕히계십니까 남아사면 물린닷 디비 물린답니다 아~! 정말 제대로 쌍고 빛일갑을하고 있는 남자 물린다인데요 자 오늘 이 조금 개미 똥꾸멍하게 상승을 한다고 벌써 콧노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와 진짜 자 바로 제 계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정말 답이 없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자 매일 금액은 5300만원 원화 추사산 1970만원입니다 다시 2000만원을 회복하기 1보기 직정입니다 여러분 자 평가 소니 마이너스 3320만원 평가 수익률 마이너스 62% 후우우 후우우 야 답이 없고요 모든 종목이 물려있습니다 여러분 자 멘탈도 잡힙니까 여러분 자 오늘 이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 바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 주여 오늘 제발 상승이 노오기 강격하게 기도를 합니다. 주여 제 목소리가 들리면 대답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우 운인다. 너희 목소리가 지금도 들리는구나. 자 말해보라. 오 주여 제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아 정말 큰 하락장으로 인해서 제가 쌍꺼피를 지갑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발 큰 반등 한번 놓으면 안되겠습니까? 흐흑 울린다. 그래 너희 고통을 잘 알고 있다. 그래 이해한다. 오늘 너희가 크게 상승시켜주겠다. 굴잠을 자거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여 자 여러분 오늘 옵션 만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포리장에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은 뭔가요? 자 물 뜨고 하란께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부처님은 아 안되겠습니다 여러분. 부처님은 다음에 다음에 제가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FNGU 현재 5.39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볼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차트를 보겠습니다. 고점 대비 약 83% 빠졌습니다. 여러분 빅테크 조목 아시죠? 자 구글, 아마존, 애플, 테슬라가 있는 빅테크 조목인데요. 고점 대비 약 83% 빠졌다. 정말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자 개미 똥구멍만하게 5% 정도 올랐고요. 이 티가 나지 않습니다. 자 15% 이 급락이 나오고 조금 이 상승이 나오는데요. 이걸로 우리는 간의 기별이 가고 있지 않습니다. 티가 나지 않는다. 자 지금 코로나 이전까지 완전 가격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맞죠? 완전 최악입니다 여러분. 자 하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멘탈 잡고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단독 2만원, 3만원, 10만원, 5만원, 2천원, 3천원, 5천원까지 탈탈 털어가지고 매수에 들어가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이 스토키틴 슬로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스토키틴 슬로우 93까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스토키틴 슬로우 93까지는 갈 수 있다. 자 얼마까지 갈지를 모르겠으나 스토키틴 슬로우는 93까지 가면 일부 매도 천만원 기준 한 50만원 정도 매도를 해놓고 계속 수량을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CR 우물에 있으면 매수를 하겠습니다. 자 장기 투자를 하고 있지만 하도 변동성이 심해가지고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라도 현금을 조금 만들어놓고 막 이런거 다 필요없다 생각하시면 적금식으로 계속 정리식으로 월급이 들어오면 꾸준하게 매수하는 전략도 있습니다. 자 저저히 개미 털기가 지금 서서히 끝났다고 보고 있고요. 아직도 하락이 널 줄 모르겠으나 지금 가격은 여전히 싸다고 외치고 있는 남자가 물린답니다. 자 정신병자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 가격대는 정말 싼 가격입니다. 여러분 자 오로지 매수만 외치는 남자 물린다 매도는 없습니다. 매도는 내 평당가 보다 위에 나스닥이 정고점 찍을 때 그때 바로 분할 매도 그때 바로 매도고요. 그 다음에 이 스토키틴 슬로우가 93대면 그때 일부 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전략을 써여가지고 매수 매도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TQQ 우상향을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지만 역시 이번 하락장으로 아 레버리지 꼬박이 세뱃자리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적실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조로의 찬스 조로의 매수 찬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바로 곡소리를 해왔는데 오늘 상승을 하는거 보니까 곡소리가 안나오고 있습니다. SOS에 충분히 고점 대비 70% 많이 빠졌죠. 자 저점 대비해서 완전히 바닥을 기고 있는데요.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지만 자 벌써 70% 빠졌습니다. 여러분 벌써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로지 매수만 주장하고 있는 남자 물린답니다. 자 올르락내리락 할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요기에는 싸다 싸고 매수를 해야 한다. 스톱에 띈 슬로우 93, 92이 되면 그때 한번 일부정도 분할 매도를 생각을 해봐야지 지금은 매수를 계속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BULZ 6%정도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제는 6%정도 나오기만 해도 우리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처음 올리고도 6%정도 급등이 나오면 기뻐할 수 밖에 없다. 이게 바로 우리 현실이고요. 고점대비 약 83% 빠진 종목입니다. 자 예전히 주가를 보면 싸고 답이 없는 모습이 보이고 있지만 요기에서 인버스가 아닌 레버리지 곱하기 3배짜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5.8달러 이 가격은 되게 싸다. 정고점 35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 자 우리가 단기적으로 단타와 스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장기적으로 할 것이다. 수밖에 없다. 우리가 10년 동안 버티면 이 주가는 얼만큼 올라가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3년 동안 버티면 이 정고점 35달러까지 주문이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쫄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 상승할 때 상승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 FOS BNKU 이 시브레일 종목 BNKU 한번 볼까 아 요 종목 고점대비 63% 빠진 종목이고요. 은행 관련 종목입니다. 자 이제 답이 없습니다. 쭉쭉쭉 하락을 합니다. 금융상으로 쭉쭉쭉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어찌하겠습니까? 물려있는데 존보 밖에 할 수 없지. 이 최저점을 찍으려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 시골이 코로나 이전까지 내려올 것 같은데 그래도 BNKU 힘을 가지고 꾸준하게 존보 또는 매수를 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중국 종목 제가 생각하는 중목 종목이 가장 크게 빨리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항체즈 출연은 레벨이 곱하기 3배짜리고요. 미국의 TQQ에서는 중국에는 YIN이 있다. 자 그나마 빨리 반등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이 상하이 봉쇄가 6월달 풀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급등할지 모르는 이렇게 급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종목도 빠르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자 CWB 중국 IT 기업을 출연으로 레벨이 곱하기 2배짜리 종목이고요. 자 오늘 와일한 오늘 레벨이 와일에 걸리노 진짜 방송하고 있는데 자 고툰 대위 약 95% 빠진 종목입니다. 자 중국 IT 기업 상위 종목이고요. 이렇게 중국이 올라가면 무섭게 올라갑니다 여러분. 중국이 그나마 빨리 회복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중국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고 존보를 해야 한다. CWB 화이팅 님만 믿고 있다. 현재 이 풀리장에서 5% 정도 상승을 한다 해가지고 역시 간에 기별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락하는 것보다 조금 낫습니다 여러분. 자 현재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보면 정말 답이 없는 모습이 보이지만 저는 평가 수위 마약서 62% 요게 62% 돼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매달 FNG를 사모으겠습니다. 돈이 생길 때마다요. 그래서 평당가도 계속 낮출 거고요. 저는 무조건 무조건 수윙을 내고 노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윙자가 아닌 장기 장기 투자 나만 사면 무린답니다. 편안합니다만 신용돈 보유한다니까 62% 싼 가격에 살 수 있어서 마음적으로 너무 편합니다 여러분. 자 제 계좌를 보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 오늘 호재가 하나 떴습니다 여러분. 자 바로 어저께 인버스에 탄 식개미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나마 주식에 호재가 떴다는 그나마 주식의 호재를 생각한다면 레브리지 거장 테넨트 행위님이 인버스에 투자를 하고 있다. 자 레브리지 곱하기 3배짜리에 손조를 치고 한 1억 5천웅도 손조를 치고 그 다음에 인버스에 타고 있다는 이 자체만 해도 우리는 희망을 가져봐야 한다. 그리고 제가 테넨트 행위님을 상당히 존경하고 사랑하는 행위인데요. 그 행위님 방송 라방을 꼭 시청하십시오. 그 행위님이 인버스에 타는 순간 주식은 급등을 하게 되어있고요. 그 행위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 그 행위님 유튜브는 꼭 빠지지 말고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시청 부탁드립니다. 늘 함께 하겠습니다.